멍청이야 검들검들검들끝 검 길게 갈게요 오케이잉 반 카나다 와 그냥 달린다 채소녀님 2턴인데 이거 문찰이하니 1턴인데 중 KDS 반 같은데 눈통 온다 고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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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중 쓰네 와 진짜 아파라 고맙아죠 고맙아 플레이 어우 최초로 하여 중껑마 고맙아 검 둘이상 여기 하나 핀 두개 박사까지 안먹은거 같다 아직 검 올라간다 검색 있어요 멍청이야 고맙아 검색 상관있어 나 보여줄게 없다 어? 아니에요 보여주고 충분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고맙아 괴물한테 전해야되라 오오 역시 헬모 그냥 맞들어오 눈 조심 코너 조심해라 빠질게 헬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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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급 퐁하나 눈 조심 오오 침 침 택 수 스읍 스팸 샌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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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싫어 야 파인 에이칸에이 버려 하 미션 이거 어쩔 수가 없었다 쏘리용 아 이 판에 길 많이 했어야 했는데 왼쪽이다 빠질게 눈통 하나 눈통 하나 눈통 채릴러 가보기 한번 봐주세요 가보기 써야돼 울비 오겠는데 건빌고 갈래? 건빌고 갈래요? 별이 채팅 좀 쳐줄래요? 별이 못 들으니까 채팅 좀 주세요 어우 별이 놓치셨네 공 following 눈은 안갔어 검없어 눈 하나 눈 하나 거없다 이거 잠깐만요 계단 B 하나? 팀 두개? 트럭 뒤에서 보면 되잖아요 팀수 형이 트럭 뒤에서 있으면 되잖아요 아이사람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아 저기 승하 잡아가지고 저기 승하 혼자 아닌가? KDS? KDS 형님 KDS 무슨 뜻이지? 이니셜인가? 전진할 느낌이다 이거 빙어나 거물쪽에 빙어나 땡핑 온다 땡핑 패스 패스 빠짐 중거폭 아 1몬네 아 1몬네 계단새나 공통에 뛰어나 숨어주세요 중소리맞다 중소리맞아 아 2몬네 아 2몬네 검 도는사람 없나 우리? 제가 검복 아 아 모노시터 기타 와 쌤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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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것도 기타 중소리맞아 아 팀플 좋구요 보여준다 아이고 딜레닛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이팅 눈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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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었나 혹시? 아냐 눈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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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치 눈빡 눈빡 엇 아 음 눈치 눈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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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눈치 아 그럼 승리하셨습니다 나이사 검정 빠졌다 르몬 패스 르몬 패스 르몬쌤 들어갔네 어우 나이스 르몬 패스 르몬 빠졌어 르몬 빠졌어 아나으로 필스네 르몬 빠졌어 르몬 빠졌어 르몬 빠졌어 벽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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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이사 어? 아냐 음 어허 눈속났다 눈속났다 야 드라마 개 반인거 같은데 눈속드라마가 반인데 누구했지 아 아니구나 어 얘가 맞네 계단 여러분 근데 이거 맞나요? 점수가 6대 1나면 안되는데 세이브를 하면 안됐다 피가 너무 좋아 우리가 어 자신감 가나요? 팀장도 애 계시네 아 뭐야 아 나이스 아 안됩니다 케어플레이 해야지 아 순간 뭔가 나왔네 아 순간 잠깐 나도 뭐가 잘못본거 같은데 아 센서 고장인가? 아 마우스 센서 고장 났었구나 잠깐 눈속뽑 두개 아하 눈속뽑 하나다 길게핑 두개 중글베 오겠다 중글베 오겠다 중글베 왔다 중글베 중글베 세이브를 기타 공격순아 하나도 아우씨 그기야 하나 좀 세이브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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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 밀려있는건가? 아이고 이거를 세이브를 안 했어야 됐나? 아이고 아이고